BBS 불교방송의 미디어 포교를 이끄는 후원조직 만공회 동참과 전법 활성화를 발언하는 10월 특별생방송 만공회 공덕주를 모십니다가 진행됐습니다. 10월 만공회 모염방송은 지난 25일 시작해 둘째 날 자비명상 대표 마가스님의 진행해 해남 미황사 전 주지이자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 금강스님이 출연해 전국 불자들과 소통했습니다. 만공회 특별생방송은 오는 11월 수능시험을 앞두고 소원과 학업성취를 발언하는 시간으로 꾸며졌고 금강스님은 불자들을 위한 참선 명상법도 소개했습니다. 또 라디오 생방송을 BBS 유튜브를 통한 보이는 라디오로도 선보였고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와 불자들은 실시간 댓글과 만공회 동참 전화로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.